디지털 조작은 그냥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강력의회의 110석인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강력시 의회를 만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110석 가운데 102석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합니까 모든 것을 신민디님이 분석해 주셔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의 똑같은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일 대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값이고 모든 동에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항상 자유한국당인데 그 당시에 마이너스죠 그리고 표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동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람을 뽑은 겁니다 디지털 조작인 거죠 맹주성 교수님이 디지털 조작에서 맹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주성 한양대 맹혜교수님은 공대 맹혜교수님으로 상당히 디지털 조작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사회로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많은 선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디지털 부정선거에 올바른 이해 경기도지사의 결과를 놓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치적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디지털 조작의 요체이자 핵심은 그냥 목표 수치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일화를 해도 그 조건에 맞는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단일화와 관련성을 갖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투표 이전에 단일화의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계산해 놓습니다 이번 경우는 단일화가 아닌 경우로 그 조건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아니냐는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으로 하는 발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3%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성을 갖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전공자들은 결코 단일화에서 원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강용석과 김은혜의의 단일화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전산 조작의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하게 되면 최소 10만 표 이상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에 협조했으면 강용석 후보의 5만 표 이상 정도로 합쳐가지고 최소 15만 표 차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강용석 때문에 김은혜가 떨어졌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거나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제가 지금 펼치는 주장은 강용석 후보에 대한 정치적 그런 호불호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강용석 후보의 경기도지사의 출마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의사를 피려간 적도 없고 제 자신이 그렇게 정치적 의사를 피려가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김은혜가 이긴 선거다 한 겁니다 10만 표 이상으로 왜 졌냐 전산 조작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김은혜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좀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좀 선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훌륭함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좀비처럼 돼가지고 성간이 눈치만 보고 성간이 어떻게 좀 잘 보일 수 없나 성간이에게 밑보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실비실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돼버렸으니까 한심할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냐요 당신 잘 싸웠는데 당신은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다 뜨거울 성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가 하니까 우리가 삶을 지탱하거나 사업을 지탱하는 나라 일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그냥 일상화가 돼 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선거 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난 지 뭡니까 2년 3년이 흘렀 때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완용이도 그 당시에 본인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엄모론자라고 치부하거나 그것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제 눈에는 그냥 참새처럼 보이면 눈앞에 이기게 그냥 골몰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나중에 밝혀지면 애들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도 5%까지 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민주당은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승리할 수 있죠 어떻게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다 패배할 수 있죠 42개에서 그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뭐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의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의 여러분 42대 제로지 않습니까 이런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평군은 4.1%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양평군은 4.9% 연천군은 4.7% 포천시는 2.9%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그냥 내놓고 부정을 저질렀지만 내놓고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작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작규모 좀 작죠 조금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죠 관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율 더 심하게 한 거죠 더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가평군은 플러스 8.8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7.2 양평군은 이런 플러스 몇 프로센트입니까 5.7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5.3 연천군은 플러스 8.5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7.8 이것만 보면 그냥 100%이 뭡니까 조작이지 않습니까 화성시 제외하고는 뭡니까 41대 1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냐 이런 것을 보고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중앙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내온 사론들이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 때문에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부정이 없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답답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다 분석해 가지고 어제 내보냈죠 결정적인 겁니다 김은혜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 후보의 표 가운데 사전투표 표 가운데 10%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 그것을 표를 김동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16% 관내 사전투표는 평균 10% 이것을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인수 기준을 보면 5.8%를 조작을 한 겁니다 5.8%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6만 2,222표를 김동령 후보에게 더해 주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913표로 김동령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름을 구해 보니까 사전투표 조작되기 이전으로 다 원상복귀시켜가 해보니까 김동령이 276만 김은혜가 288만 11만 7,488표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격차를 구해 보니까 10만 8,575표 차이로 김은혜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용석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 잘난 여러분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 동력 사전투표의 목을 맺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선거에서 또 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그냥 뭉갠다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그와 그 사람들하고 같은 폐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MJ님쯤은 정말 나라가 썩은 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여러분들 크로책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짠 거지 않습니까 김원회가 이긴 선거라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뭡니까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내가 무슨 김원회가 당선이 된다 해가지고 무슨 국밥을 하나 얻어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국민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뜻과 전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불법적이고 그게 너무나 불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김원회가 되든 김동령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무슨 이익이 크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는데 이익만 갖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고 이익이 되면 좋은 일이겠죠 가치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상의 가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이런 것을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지성주의의 두 가지 큰 기둥이 반사실과 반가학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반사실과 반과학입니다 반사실과 반가학이 뭘 한다 반지성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반사실과 반가학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제 여당이 됐으면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저질렸데도 그것을 그냥 깔아뭉개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냥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입니까 나는 그게 인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짐승에 가깝지 이렇게 이렇게 이름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훔쳤는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평군 사례 그 다음에 어디죠 용인시 기흥구 사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고양시 덕양구 사례 일단 세 군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총 6만 2,222%를 훔치는데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가평군에서 빼앗고 소위 그 다음에 용인시 기흥구에서 훔치고 고양시 덕양구 훔쳤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력이 되면 나머지 경기도의 4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곳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부에서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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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